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입니다. 오늘 경기력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처음 샌드박스전은 다들 기량적으로 잘 안 나온 부분들이 겹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농심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방향성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되게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감독님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맞추는 데 있어서 겪는 성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상대방이 바루스를 선호하기도 하고 좀 더 팀적인 주문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. 일단은 좀 턴적으로 많이 맞추기를 원하고 있었고 좀 이제 팀원들에게 잘 맞춰주는 그런 플레이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2연패를 하고 나서 제가 팀원들에게 잘 맞춰주지 않는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좀 더 턴에 맞게 잘 좋은 턴에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1세트 때는 이제 조금 초반에 데스를 한 것 말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좀 팀적인 콜에 맞춰서 잘 플레이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똑같은 뱀픽을 해보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첫 경기 때 이미 게임 양성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때는 그냥 집중해서 플레이하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2세트 때는 상대팀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저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압박이 가해졌는데 그래도 잘 풀어내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. 2세트 때는 2세트 때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그냥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1세트 초반에 그 외에 생각을 못하고 했던 손실을 받던 게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랑 팀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랐는데 그래도 팀원들이 원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농심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감독님께서도 충분히 잘했다고 말씀해주시고 또 팀원들이 원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팀적으로 합을 맞추는 것이 우선은 가장 저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좀 잘 맞춰주고 그리고 팀원들을 믿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 경기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팁적으로 합을 잘 맞춰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선구 선구를 빨리 많이 잡고 싶고요. 네 혼내주고 싶네요. 선구가 예전에도 굉장히 기복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실히 기량이 올라간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선구는 좀 기분이 좋은 선구 스스로 멘탈 상황이 좋을 때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좋네요. 제대로는 못 봤습니다. 제거되었습니다. 그건가요?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5연승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변화를 겪는 도중에 이런 승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